아... 얘는 꼭 게임할때 전화해... 진짜... 아... 골 넣을 수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배터리 용량이 큰 스마트폰과 같이 정말 신박한 기기들을 만드는 유니어치사에서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안드로이드 13 스마트폰 젤리스타를 출시를 하였습니다. 자... 정말 얼마나 작고 귀엽고 그리고 또 성능은 쓸만할지 정말 궁금한 그런 폰 젤리스타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스마트폰이니만큼 정말 패키지에도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입니다. 자... 젤리스타... 주먹 안에 쏙 들어갑니다. 이야... 정말 작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이 거의 충전기 사이즈네요. 7.5W, 5V 1.5A. 1.5A 충전기는 요즘에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충전 케이블... 오... 이렇게 꺾여진 충전 케이블입니다. 이야... 그리고... 이렇게 스트랩이 들어 있습니다. 핸드 스트랩이 들어 있어서... 자... 뭐 이런 식으로 손목에 걸고 다닐 수도 있고... 예전에는 폰에 이런 것들 다 하나씩 걸고 다니셨었죠. 충전 젠더를 걸고 다니느라고 이런 거 많이 가지고 다녔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중에 가장 작은... 젤리스타 외형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스마트폰 정말 오랜만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볼륨키... 전원 스위치... 일반적으로 러기드폰에 들어가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펑션키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5mm 이어폰 잭도 있고... 카메라... 지문 센서... 플래시... 이 작은 사이즈에 정말 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젤은 뭐... 생각보다 살짝 위아래 베젤이 사이즈가 좀 있습니다. 자... 전면 카메라도 있고... 충전 케이블이... 이렇게 꺾여 있는 이유는... 이렇게... 충전 단자가... 하단에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측면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루나폰에도 있었던... LED 라이트가 이렇게... 후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하기에 앞서서... 한번 이 젤리 케이스... 벗겨서... 네... 네... 이렇게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뭐... 직접적으로 회로가 보이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사용하기에 앞서서... 유심 슬롯도 한번 열어봐야 되겠죠. 네... 내부에는 이렇게 액정 보호필름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액정 보호필름은 하나... 기본적으로 붙여서 나옵니다. 마이크로 SD도 하나 들어가고... 네... 아마도 이 마이크로 SD를 사용하지 않고... 유심을 두 개를 끼우면... 듀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젤리폰...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 비닐에는... 위에가 프로그램키고... 아래가 파워로 되어 있는데... 뭐... 딱 봐도 파워키 빨간색... 위에가 파워키가 많네요. 유니허츠... 젤리 케이스를... 다시 씌우고... 네... 젤리 케이스 씌운 상태가... 정말 이렇게... 한 손에 잡기도 좋고... 네... 그립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뭐...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한국어 당연히 지원되고... 자... 이제 세팅을...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제품의 사용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스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자... 95mm... 9.5cm이고... 그리고... 가로... 네... 49... 네... 5cm 정도 됩니다. 가로 5cm... 세로 10cm... 네... 뭐... 이 정도 되겠고... 무게... 네... 122g... 이야... 정말 가볍죠... 이 정도면... 한 손에 쏙 들어온 사이즈에... 정말 가벼운... 젤리 스타가 되겠습니다. 네... 지문 인식... 네... 지문 인식... 뭐... 상당히 잘 되고... 네... 설정도는... 480-854... 16대9... 비율... 3.03인치입니다. 네... 3인치... 그리고... 램은 8기가... 가상 메모리 7기가바이트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2000mAh... 화면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2000mAh로도... 아침에 충전을 완료하고... 뭐... 하루 종일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네... 설정도... LED... 자... 이 뒤에... 이렇게 두 개의 LED가 있습니다. 이 플래시 라이트도 있고... 네... 이 LED... 자... 이 밝기... 가장 밝은 거... 네... 이 정도 되고... 제가 지금 설정해 놓은 게... 이 정도... 가장 약한 거... 네... 이 정도... 이 정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전화가 올 때... LED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다... 싶으면... 요 설정을 켜면 되겠고... 네... 기본적으로 전화 올 때... 이렇게 뒷면에 LED가 켜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알람... 노티피케이션...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 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올레이즈 온 기능도 있고... 충전할 때... 충전할 때도 이렇게... LED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프로그램 키... 여기서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번 눌렀을 때... 카메라... 그리고... 길게 누르면... 플래시 라이트...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배터리는... 현재 88% 남았고... 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왼쪽이 뒤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네... 뭐... 이런 설정으로 들어가서... 한글이 지원되긴 하는데... 메뉴들 중에서... 이렇게... 일부는... 한글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백키가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자... 디바이스 인포... 한번 들어가서... 자... 좀 크게 봐야 되겠죠. 설정을 한번 보시면... 자... 헬리오 G99... 뭐... 요즘에... 안드로이드 게임기 중에서도... 중급 이상 되는 게임기에... 많이 들어가는... A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에도 요새... 많이 사용이 되죠. 해상도가 높은 기기에서도... 웬만한 게임들은... 다... 플레이 할 수가 있는데...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거의 안되는 게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스크린 보셨고... 주사율은 60Hz... 그리고 메모리... 자... 카메라... 후면 4800만 화소... 그리고... 전면... 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사이즈 폰에서... 카메라 성능을... 뭐...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네... 2000mAh 배터리... 그리고... 와이파이 5... 블루투스 5가... 지원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외형 및 하드웨어 특징에 대해서... 보셨고... 자... 성능 뭐... 이 사이즈 폰에 들어간... AP 치고는... 상당히... 고사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한번 벤치마크 테스트... 자... 벤치마크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리오 G99... 6개의 2GHz... 그리고... 2개의 2.2GHz... 옥타코... CPU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벤치마크...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헬리오 G99이 들어갔던... 태블릿과 비교해도... 뭐... 점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물론... 반복해서 실행하다 보면은... 쿨링의 차이 같은 것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순 있겠지만... 1회 시행한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싱글코어 730... 멀티코어 2016점... 이 정도 점수는... 갤럭시 S10 정도... 뭐... 그 정도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성능까지 알아봤고...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작은 스마트폰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유튜브라든가... 뭐... 넷플릭스 영상 감상... 뭐... 이런 거 하기에는 좀 어렵죠. 자막 같은 것도 잘 안 보일 텐데... 자... 아이폰 3GS... 스티브 잡스 형님도... 뭐... 이 한 손에 딱 들어가는... 이 스마트폰... 이것보다 더 큰 폰은... 뭐... 스마트폰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분의 예언 중에... 틀린 예언이 되어버렸죠. 자... 3.5인치 디스플레이... 0.5인치 차이인데... 차이가 커 보이죠. 네... 3인치는 그야말로... 정말... 작아 보입니다. 네... 뭐... 크기 비교만 해봐도...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가는 거 자체가...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쏙 들어가죠. 네...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뭐... 이때만 하더라도... 여기서 영상 보는 거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3인치... 4인치... 뭐... 이런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는 분... 거의 없죠. 아무튼... 뭐...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실행해 보면... 네... 자막 보는데 있어서는 뭐... 무리가 없네요. 뭐... 예전에... 2인치 때에서도 다 영상 보고 그랬었는데요. 뭐... 아...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반짝이죠. 네... 뭐... 이런 기능도 있고... 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위젯으로도... LED 기능들 하나씩...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뭐... 다 켤 수도 있고... 이렇게 설정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헬리오 G99 기기들... 예전에 다 봤을 때... 재생 사양은 대부분... 와이드 바이는 L3였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L3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넷플릭스 볼 때도 마찬가지로 뭐... 네... 음향 효과에 맞춰서... 이렇게 LED가 반짝이긴 하는데... 루나폰의 경우에는 색깔이... RGB로 되어 있었는데... 그건 좀 아쉽네요. 이렇게 색상이 들어갔으면... 조금 더 예뻤을 텐데... 네... 해상도가 낮더라도... 화면이 작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영상 보는데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아... 네... 이렇게 보니까 또 멋있네요. 아... 색깔이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넷플릭스까지 보셨고... 네... 여기에 예전 안드로이드처럼... 이게 이렇게... 메뉴키 그리고 백키로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스와이프 기능도 다 됩니다. 스와이프 기능도 되고... 네... 이런 기능도 다 됩니다. 와... 좀... 학생용으로... 네... 키즈폰으로 사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들 손도 잡고... 이렇게 손에 속 들어오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어른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세컨폰으로 사용하면 좋겠죠. 이제 한국에서 구글 페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딱 결제하고...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키패드가 워낙에 작아서... 타이핑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익숙해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웹서핑할 때... 가독성은 어떨지... 네... 요 정도가 아마... 실제로 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글씨는... 뭐... 잘 보이는데... 기사 같은 거... 들어갔을 때... 어떨지... 저같이 노안이 온 사람들은... 뭐... 안경 쓰고는 못 보고... 안경 벗어야 되겠지만... 안경 벗으면... 뭐... 보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뭐... 글씨들 보는데... 뭐... 기사... 요즘에... 대부분 웹사이트들... 반응형으로 글씨가 나오기 때문에... 보는데 무리는 없습니다만... 자... 그래도 조금 더... 잘 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폰트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꼴 크기... 자... 지금이... 3단계였는데... 자... 하나 더 크게 하고... 굵게까지 하면... 네... 뭐... 이 정도면은... 보는 데는 무리는 없죠. 네... 자... 뭐... 좀 가까이 보면... 이 정도... 가독성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콘 글씨도... 뭐... 이 정도면 잘 보이죠. 자...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넣거나... 아니면... 여기 넣어서 이렇게... 듀얼 심으로... 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듀얼 심을 사용하려면...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을 못하고... 심 하나만 이렇게 넣고... 여기 마이크로 SD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유심을 넣고... 네... 긴급 재난문자도 이렇게 되고... 네...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네... 비행기 모드... 한번... 켰다가... 꺼주면... 아... 네... 이렇게... SK텔레콤 잡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메세지 잘 들어오고... 자... 설정에 들어가서... 모바일... SK텔레콤... 모바일 데이터... 잘 되고... 이렇게... VOLTE도... 자동으로 잡힙니다. 인텔리전트 어시스턴스에 들어가면... 네... 콜 리코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에서 될지 모르겠지만... 자동 녹음 기능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녹음 버튼을... 이렇게... 플로팅... 띄어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 자... 그럼 한번... 전화를 해 보면 되겠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야... 게임할 때 좀 전화하지 마라... 어... 끝난다... 네...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데... 자... 통화 녹음이 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꾸... 댓글에... 저를 닥터 게이 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 아닙니다. 닥터 게이는 따로 있습니다. 통화 녹음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콜 리코더 설정에 들어가서... 아... 네... 여기 있네요. 여보세요? 아... 이 회의 마트는 전화하지 마라... 없습니다. 통화 녹음까지... 이렇게 잘 지원이 됩니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정말 세컨 폰으로 사용하기에... 이만한 폰이 없을 정도로... 정말... 네... 많은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기능 하나... 뭐 이거를... 업무용으로 쓰고 싶다... 자... 여기... 다른 유니어치의... 러기드폰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가지 측정 도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 이 앱들은 다... 따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 뭐... 그런 경우에는 광고가 있거나... 이 폰에 딱 맞는... 그런 측정을 제공하진 않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각도기라든가... 확대경... 그리고... 자... 높이 측정... 컴파스... 네... 컴파스도 있고... 수평 맞추는... 뭐... 이런 다양한 측정기기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속도 측정도 되고... 만복의... 소음 측정기까지... 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업무용 세컨폰으로 쓰기에도... 정말 좋은...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제... 여러가지... 기능들 보셨고... 뭐... 집에서... 리모컨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어폰 단자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적외선... 통신기가... 그래서... 자신의... 텔레비전... 네... TV... 뭐... 이렇게... 메이커를 고른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코드가 작용하느냐... 안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다 보면은... 네... 자신의... 맞는... TV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셋톱박스도... 뭐... 국내... 셋톱박스들도... 지원이 되고... 에어컨... 프로젝터... 야... 정말 다양한 리모컨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멀티미디어용 태블릿... 이런데 들어가는 헬리워치 99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게임도... 네... 어느 정도는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야... 과연 이 원신... 480P로 하면 어떨지... 이 원신을 480P로 하는 거는... 뭐... 거의 유튜브를 찾아와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조금 가까이서... 스피커도 한번... 네... 하단에만 스피커가 자리잡고 있는데... 네... 음량은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서... 음량은 떨어집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음질은 그렇게 나쁜 거 같지는 않습니다. 네... 중간 정도... 음량이 이 정도니까... 뭐 그렇게... 음량은 높지가 않네요. 조작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뭐 여기 누르는 거는 괜찮은데... 네... 이렇게 회전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 그래픽은... 네... 현재 매우 낮음일 때... 다른 기기들과 비슷합니다. 음... 낮음 정도 올리면... 부하가 높아지고... 그리고... 발열 제어에 있어서... 그렇게 성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시에... 스로틀링이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으로서는... 낮음으로도 잘 되는데... 손이 화면을 너무 많이 가려서... 네... 아이들이 하면... 괜찮을 거 같긴 한데... 뭐... 480p 그래픽으로... 원신을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의미를 두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에멀 게임들... 드림캐스트... PSP... 이 정도는... 이미... 헬리오 G99에서 다... 정복이 된 거를... 여태껏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PS2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폰이 작기 때문에... 이런 블루투스 케이스... 또 여기에 이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걸립니다. 뭐... 거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이 작은 화면에서... PS2가 돌아가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프레임이 나오는데... 뭐 글씨가 너무 작아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하니까... 바로 스로틀링이 걸리네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바로 스로틀링이 걸려서... 네... 쉽지가 않네요. 온도도 따끈따끈해졌고... 자... 뭐... 돌핀 에뮬레이터도 마찬가지겠죠. 아마도... 자... 그리고... 인트로에서도 보셨듯이... 기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렇게... 듀얼센스... 이런 기기에... 이렇게... 뭐... USB... 어댑터를 꽂은 다음에... 자...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거치하는 거치대는... 이게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그립이 된다고 하면... 버튼을 거의 누르게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버튼을 누르게 되고... 뭐... 네... 이렇게... 라이트도 켜지게 되고... 네... 그래서 이런... 조이패드용 거치대 사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내 봤는데...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살짝 붙이면... 네... 네... 나름 안정적이죠... 자... 돌핀 에뮬레이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PS2에서는... 스로틀링이 걸려버린 데 비해서... 네... 게임큐브 게임은 잘 돌아가네요... 오히려 다른 헬리오 G99 기기들보다... 게임큐브는 프레임이 더 잘 나오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뭐... 이렇게... 듀얼 센스에 연결을 했으니까... 리모트 플레이 까지 한번 해 봐야 되겠죠... 네... 플레이스테이션 5 켜지는 소리가 나고... 해상도가 낮아서... 게임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AAA 게임들 하기에는...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메뉴들... 글씨가 잘 안 보여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뭐... 피파나...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패드에 달아서... 게임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색다르네요... 이렇게 하니까... 플레이스테이션 포탈 별거 없죠... 이렇게 하면 그냥 포탈이죠... 네... 자... 이렇게 게임까지 해 봤는데... 뭐... 폰이 살짝 따끈따끈하네요... 자...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은 기기 특성상... 열이... 넓게 퍼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스로틀링 걸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게임하려고 사는 폰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손에 들어가는 폰으로... 사실 게임하기란 쉽지가 않죠... 네... 이제... 뭐... 이 작은 폰의... 카메라 기능... 그냥 된다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고... 뭐... 비디오... 타임랩스... 프로 모드... QR 코드... 스캐닝...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있는 기능들이고... 일상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무난할지 몰라도... 뭐... 인스타라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뭐... 무리가 있죠... 자... 뭐... 사진 찍은 거 보시면 이 정도... 네... 뭐... 편리한 점이라면은... 이렇게... 프로그래밍 가능한 펑션키로... 카메라를 설정해 놓으면... 이렇게... 뭐... 사진 찍을 때도 편하다는 거... 포커싱은 뭐... 이 정도... 지금 한 10cm... 네... 뭐... 카메라 성능...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엔 부족함이 없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니어츠사의... 세상에서 가장 작으면서도... 강력한... 다른 스마트폰과 비교해서 강력하다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이 사이즈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강력한 CPU를 넣은 것은 맞습니다... 세컨폰이라든가... 아이들폰으로 쓸만한... 네... 그런...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뭐... 어떻게 보면... 살짝 비싸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할인되어서... 200달러 초반대에 팔리고 있으니까... 살짝 비싸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나름... 이 기기에 맞지 않는... 고사양의... AP를 넣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기기라면... 뭐... 다른 회사에서는... 가격을 200달러 밑으로 낮추기 위해서... 뭐... 유니 SOC에... T618 같은... CPU를 넣었을 것 같은데... 네... 유니어츠 회사에서는... 이 크기에 가질 수 있는... 뭐... 가장 강력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헬리오 G99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재다능한 기능... 아담한 사이즈... 그리고... 이 귀여운 외모의... LED까지... LED가... RGB가 아니라서 좀 아쉽지만... 세컨폰으로는... 이것만한 폰이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네... 정말... 작으면서도... 다용도에... 그리고... 강력한 성능을 가진... 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작으면서... 가장 강력한 폰... 유니어츠사의... 젤리 스타였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보 스퀘게 유튜브 시청자들 안녕하세요 닥터키입니다... 닥터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